CJ 제1제당이 미국 시장의 성공을 토대로 한식 불모지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. 오늘 CJ 제1제당은 만두와 가공밥, 한식 치킨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앞세워 유럽 식품사업 매출을 2027년까지 5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지난 5월 영국 법인을 세웠으며 2018년 인수한 독일 냉동식품기업 마인프로스트, 올해 초 중공한 베트남 키즈나 공장 등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. CJ 제1제당은 한식 만두 시장의 대형화를 꾀하고 만두 중심의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다른 K푸드 제품으로 확대하며 아시안푸드 시장에도 본격 진입한다는 방침입니다.